계속 해볼게요 암냠냠냠 제일 심각한건 여기였죠 여기 부분이었고 중상에다가 철땡이 있고 일단은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해야되고 좀 드래그를 해놓읍시다 이게 보기가 편하니까요 철땡이 저거를 RF로 잡으면 안됐었어 실수했네 좀 활동 리엘 보급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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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그냥 잡고 17,000짜리가 나왔네 안될걸요 패가만 안했어도 16만점 됐을뻔 했는데 뭐 20만 20턴 15만 6천점 저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망이 없어 저는 저거 이상 잘 뽑아낼 자신이 있긴 한데 더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네요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겠습니다